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Map of the Soul 장은시 디오니소스 만났네 홈 홈 홈 오늘 하고 나서 원래 한 1년 정도 투어를 여러 군데를 다 가는 게 목표였었어요 여기 대륙, 호주, 호주나 이런데부터 가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지 바르셀로나를 가려고 했었고 바르셀로나도 가려고 했었고 남미도 계획이 있었고 뭐 인도, 그 문바이도 원래 잡았었고요 그래서 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장이 되면서 투어를 못 하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고 다이너마이트 하면서 1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 보선 나오고 버터 나오고 퍼미션트 댄스까지 가게 된 거죠 다이너마이트 때 저희가 진짜 엄청 많이 했죠 이때 피, 땀, 눈물 많이 흘렸어요 진짜 다이너마이트는 진짜 진짜 활동 진짜 길게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1위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유행 공연, 그리고 연설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빌보드 핫100 1위 새벽까지 기다리던 그 순간 그리고 우리의 둘째 추태인가 아마 경복궁에서 우리가 뭐 찍고 있는데 기억나죠 참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2년이 딱 지난 거 같아요 딱 2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참 저 때 그 뒤에는 뭐 몇 주 연속이니 뭐니 그랬는데 저 최선을 다하는 게 또 방탄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 뭐 열심히 보탬이 되려고 또 찍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